이제쯤 되네 연습게임 한판 하고 그러고 나서 달리러 갑니다 몇 해? 이집트 makers 시작합시다 기도 하나 3동 안에 들기 10, 10, 10 집중해야돼 일단 앞엔 일본 놈 두 마리 있고 어? 이 새끼들 이거 어 박음 안된다고 우리 전체 가노 이 새끼들 아니 왜 이리 전체 가는데 우리 박노 이 새끼들 미친놈들이 제중심이라 이거 뭐 이런거 난리네 이 집 난리라 지랄드르 지랄드르네 아주 앞에서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이 새끼들아 어디서 이씨 짧게 짧게 타지 짧게 한쪽으로 짧게 아 아 이 새끼들 쉽지 않네 암단끼리 아 아까쪽으로 세개 돌네 저거 바보같은거 어 아싸 오드 아 갈 수 있다 으 으 으 으 으 으 따라가야죠 아 지금 5등 앞에 홍콩이가 4마리가 저거 보고 한 마리 있죠 으 이 새끼들 지금 5등입니다 3등 해야돼 3등 아 1등하고 머리가 좀 차이 나긴 하는데 아 아 스발 아 여기서 좀 지체했죠 인코스 아웃코스 아 아우디나우 여기서 천천히 해야돼 안 돼 안 돼 스발 존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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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됐으네 여기서도 천천히 돌아야돼 액셀 떼주고 완벽하게 아 이 쪽발이 새끼 앞에 두 마리 있는데 이 새끼들 여기서 넥코스 갈 수 있다 넥코스 아 아직 어쨌든 씨 예전 기록보다 10초나 떨어지네 이건 24초였는데 아 씨 젊날들 진짜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머리 천천히 가는거야 많아 이거 어 많아 아 나 지금 지금 여기요 잘 들어야 돼 여기가 페널티 아 씨 왔네 코스 라인 무시 아 씨 바깥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 되죠 코스 라인 한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바깥쪽으로 돌아 버렸죠 오 한명 아웃 아 싹 여기서 일부러 2단 놓고 돌리기 두 두 두 바퀴가 나 나가면 안 돼요 한바퀴만 나가야지 일단 이끈 여기서 속도를 좀 잡아주고 오 씨 마 졸댔다 자 건트롤 좋았어 오 씨 나갈 뻔했어 3등 안에만 들면 돼 목표 2번 목표 3등이었어 우리도 안할 필요도 없어 3등만 하면 돼 3등 3등하네 아 오늘- 보고 hog- 아까 3단으로 여기서 무리해서 넘어갔ذا 그것만이었으면 여기서 2단으로 따라주고 여기서도 2단으로 브레이킹 여기저 2단으로 잘 꺾어줘 아... 쓰바 멀었는데... 아... 너무 떨어졌는데... 아이씨 아... 너무 먼데 마지막 랩인데 아... 해보자 아... 3단은 힘들고 5단은... 힘들어졌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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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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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뭐야 이거 이씨? 코너가... 에이 나이스! 스브라... 스브라... 안됐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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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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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. 총 다... 급하다... 급하다... 아이씨... 총 다... 아... 저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